전기기사 실기단답형 암기법 변압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를 쓰시오. 부하가 역경을 겪으니 효율이 떨어진다. 부하 변동이 심할 것,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영율 조화, 경부하 운전.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을 쓰시오. 휘순오빠 눈물광 휘순오빠 눈물광, 눈부심 고의도의 강원, 반사면, 투가면 수능의 결핍 눈에 입사하는 광속의 과다 물체와 구주의 간의 고의도 대비 광원을 오래 조시했을 때 콘덴서 설비의 주요 사고원인 사고원인은 배의 층간소음이죠. 모질이 휘순오빠 눈물광은 모질이 배의 층간소음이 콘덴서 설비의 사고원인이다. 콘덴서 설비의 모선탈락 및 지락 콘덴서 설비 내 배선탈락 콘덴서 층간절염파괴 소체파괴 도로조명 설계성능상 고려할 사항 쓰시오 도로조명은 눈이 편한 주광색 연 도로조명은 눈이 편한 주광색 연 도로조명은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불쾌함을 주지 않을 것 노면의 휘도가 충분히 높을 것 노면의 휘도가 균일하게 유지할 것 조명시설의 도로 주변 경관 해치지 않을 것 광원색이 환경에 적합할 것 연색성이 양호할 것 도로상의 연증명조도 수증명조도가 충분히 밝고 보행자 간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건물 내 조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쓰시오 건물 내 조도가 떨어지는 것은 오광반사 램프를 쓰기 때문입니다 오광반사 램프를 쓰기 때문에 조도가 떨어지는데요 오염에 의한 등기구 이용 광속 감소 오염에 의한 벽 천장의 반사율 감소 램프의 강속 및 효율 저하 세 가지가 되겠죠 아몰펄스 변화기의 장단점을 쓰시오 아몰펄스 변화기의 장단점을 쓰시오 아몰펄스 변화기의 장단점을 쓰시오 아몰펄스 변화기의 장단점을 쓰시오 여자 판 점포 압수 여자 전류와 철손이 매우 적다 자벽 이동을 방지하는 구조상 결함이 없다 판 두께가 얕다 잠정률이 나쁘다 포화 자속 밀도가 낮다 압축 응력이 가해지면 특성이 저하한다 조명 설계 에너지 전략 대책 몰래 여자 판 점포를 압수하기 위해서 창측 조실로 위격 자세로 고고 가는 겁니다 창측 조실로 위격 고고 조명의 에너지를 전략하기 위해서 창측 조실로 위격 고고 창측 조명기구 개별 점등 시키고요 조강제어를 실시한다 제실감지기 및 카드키를 채용하고요 유지관리 및 보수 등기구 같은 걸 보수합니다 적등제어 적정 회로로 구성하고요 고효율 고영률 등기구를 사용합니다 수배전 설비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쓰시오 애절하죠 에너지 절감을 애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땐 애절하게 할 때는 잼뱅이 최고입니다 전력용 콘데서를 설치하여 역률 개선 뱅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전 관리 최대 수요전력제어 시스템 채택 고효율 변압기 채택 우회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압기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부하역경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 휘순오빠 눈물광 콘돈세어 주요사고 원인 모호질이 배층간소음 도로조명 성능상 고리아상은 눈이 편한 주광색 의연을 사용하면 되고요 건물 내 조도를 떨어지는 이유 오광방사 램프 사용하기 때문이죠 암오포스 변압기는 암 몰래 여좌판 점퍼를 압수 조명설계 에너지 진략 대책은 창축조실로 유격 고고 고고 에너지 전량방안 절감방안 수변전설비에요 애절하죠 절감할땐 애절하게 하지만 잼뱅이 최고다 오빠랑 전기 전류 태양노동 도로조명 도로조명